그 어떤 사람한테면 신령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그게 거짓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신령님이 신호보내준 거네 운명의 짝인 거 알려주시려고 운명의 소리 바뀌네요 저 무서워하시잖아요 엄마는 그냥 내가 싫지? 그냥 무섭지? 살펴보면 콩가루 좀 안 섞인 집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얼굴 안 가려도 괜찮나 봐요? 난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요